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띠별 운세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뱀띠 운세의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일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또 조금 추운 관계로 동면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해에 우리 덕금이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 모두 다 원만하게 이루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우리 만나지 못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 나누지 못한 이런 것들도 나눠가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 해보자고요 오늘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금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몸도 마음도 지치고 춥고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길수록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는 더 나아진 세상에서 아마 더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2021년 뱀띠 여러분들의 운세를 말씀드려보면 신축년의 뱀띠 여러분들은요 원래 우리 뱀띠 여러분들이 좀 다재다능하시고 우리가 팔방민이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만큼 어디 가셔도 어느 곳에서도 되게 사회성이 좋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대인관계 친화력이라든지 그리고 약간 이렇게 좀 점잖하세요 뱀띠 여러분들 그래서 포용력 그러면서도 아주 이제 냉철한 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루고루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차세대 리더로서 이렇게 급부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뱀띠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재능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이런 게 있다고 봤을 때 특히 뱀띠 여러분들은 더욱더 그런 다방면에 걸친 자신의 끼와 어떤 재능과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혼란을 겪을 수가 있는 게 뱀띠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것들을 서서히 이렇게 가지치기를 좀 하시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좀 하셔가지고 자신의 어떤 장래적으로 또는 현실감 있게 현실에서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쪽으로 좀 힘을 모으셔야 돼요 집중을 좀 하시면서 이제 군더기를 좀 없애는 작업들 그러면서 자신이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원래 이렇게 이 환경에서 2021년이라는 환경에서 뱀띠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됩니다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재능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일이 많고 협업도 했다가 다시 분류도 했다가 굉장히 다양한 이렇게 다이나믹한 올 한해를 보내시는데 이러다 보면 자칫 내가 지금 추구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야 할 목적 이걸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구심점 그리고 올해만큼은 내가 마치 우리가 왜 진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문과도 잘하고 입과도 잘하고 예체능도 잘해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 바로 올해가 그런 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것을 최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또 어떤 것은 약간 이렇게 우리가 취미 영역으로 남겨둘 것인지 그죠? 이렇게 좀 나누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 잘하는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막 환영을 받았다면 올해 뱀티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구조조정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우리 이제 올해 2021년 이렇게 자신을 잘 다듬어 놓으시면 2022년도에 거기에 맞는 또 이 환경에서 요구하는 그런 아주 인재로서 더욱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뱀티 여러분들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먼저 2001년생 신사생이 있습니다 2001년 뱀티생은요 올해가 21세 이제 사회에 대학교 또는 이제 사회 진출을 막 했는 새내기죠 새내기인데 이런 어떤 전 지구적인 어떤 이런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좀 주춤주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약간 이렇게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뱀티 여러분들은 특히 2001년 뱀티 여러분들은 올해 자신에게 맞는 스승이나 좋은 어떤 선생님들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또는 이제 우리가 대학생이라면 전공이라든지 앞으로 자신의 어떤 진로에 맞게 뭔가를 정하고 이렇게 한 발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합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스승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로를 열어주는 그런 좋은 자를 만난다 멘토를 만난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렇잖아요 출발부터 많이 불안정하거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시간은 근데 너무 촉박하게 관심 내지 마시고 올 한해 2021년은 우리 2001년생 여러분들에게서 가지고는 나 이렇게 진로 앞으로 이제 직장생활 사회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런 어떤 큰 부분을 선택하는 해로 만드셔가지고 조언들 그리고 훌륭한 어떤 선생님들의 조언 그리고 스승 그리고 선배 이런 어떤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는 조언 해니까 여기에서 충분한 상의와 상담을 통해서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는 온란에 됩니다 우리 21세라면은 지금 뭐 아주 기회가 많고 지금 뭐 이렇게 조금 출발이 늦었다고 해가지고 그건 뭐 나만 늦은 게 아니니까 올 한해 좋은 스승 만나는 사람마다 다 나에게 조언을 해주는 좋은 분들이 또 좋은 분들을 만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무난하게 올 한해를 잘 이렇게 준비해서 내년 또는 앞으로 자신의 어떤 직장생활이나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걸로 봅니다 1989년 기사생이라고 그러죠 89년생은 올해로 33세 되십니다 사회생활도 이제 어느 정도 하면서 이제는 아주 활동몸을 넓혀가는 그런 아주 우리 이제 뱀띠 여러분들이 되겠죠 89년생 여러분들은 이 뱀띠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요 되게 치밀하고 냉철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딘 느낌도 들어요 왜냐 남들 볼 때 남들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은 그죠 남들 보이에 보이게 마저 부지런을 떤다 이러지 않지만 늘 이렇게 기회 포착을 잘 하시고 남들이 남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늘 자신의 어떤 꼭 해야 될 일들을 출연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저 사람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는 자기의 어떤 그런 능력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구나 2021년은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은 환경이 다가온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원래부터도 어디에 이렇게 나서서 어떤 메인 주인이 돼서 이렇게 막 이렇게 활약하는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89년생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늘 보면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전체를 마치 우리가 연출가 감독가 이런 분들 있잖아 약간 이런 분들 같은 특성이 많으세요 더구나 올해 신축년은 신축년 자체가 재능 개발이라든지 무단히 아주 이렇게 순도 높은 순도 높고 아주 이렇게 고 부가가치를 뭔가 만들어내는 한 해이기 때문에 우리 기사생 여러분들은 어 뭐 굳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뭐 스피드를 높여서 뭔가 이렇게 큰 걸 성취해라 어 이거 안 맞거든 안 맞으니까 마치 올 한 해를 하나의 작품을 만들듯이 한 땀 한 땀 가다 보면은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다는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올해 많은 공을 들여서 가치가 있는 아주 남들이 아무도 남들이 아무도 이렇게 흔들 수 없는 그런 가치를 만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어떤 그 있잖아요 배경을 만든다고 해야 되죠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왜 밭나 잘 논이나 밭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죠 거기에 언제든지 어떤 것들 어떤 것을 심더라도 잘 자랄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처럼 원래 89년 기사생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투자의 기회 그리고 자기 개발 이런 것들에 이런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 펼쳐지니까 많은 재능 있는 분들하고 또는 이렇게 자기 재능을 펼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로 꼭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 1977년 정사생 올해로 45세 되시는 뱀띠 되시겠습니다 1977년 정사생의 경우에는 2021년이 약간 관망하게 관망하는 흐름으로 좀 지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임파이트로 임파이트 있잖아요 그죠 너무 이렇게 상당히 밀착해 가지고 또는 지금까지 보면은 이게 활동 활발하게 활발하게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지내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원래는 약간은 뒤로 좀 먼 거리에서 마치 이렇게 우리가 상대의 약점을 계속 이렇게 부지런하게 바깥으로 돌면서 이렇게 아웃사이드를 그러자는 거죠 아웃복서 기회를 계속 살피면서 거리를 두셔야 돼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공격을 내가 받지 않거든 거리를 두라는 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지런한 건 더 요구가 되고 적극적인 공격보다는 약간의 방어를 취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본인이 어떤 지금 이제 우리 45세 되시는 77년생들은요 원래 어떤 책임져야 될 자리 그다음에 약간 관리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매니저급 이런 아주 이제 또 다른 어떤 직급이나 지위가 마련되거든요 이것은 여기에서 어떤 요구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본인들이 너무 앞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에서 이렇게 선두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우리 유능한 후배들 그리고 인재들이 많잖아 그죠 이 인재들을 77년생 여러분들은요 잘 쓰는 것을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가서 상대를 공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을 잘 세울 수 있는 이런 후구배나 후임이나 이런 친구들을 얼마나 잘 컨택해가지고 잘 선별해서 이런 친구들을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들 이것이 올 한해에 우리 77년생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여기에서는 본인 아니게 구조조정도 본인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갈 자료를 들었기 때문에 아니 본인은 그래서 약간 관망하시고 그렇다고 우리 그렇잖아 너무 앞에서 또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그런 꼰대에 되면 안 되죠 이제는 말수는 줄이고 그렇죠 말수는 줄이고 서서히 후배들이 앞에서 주인공 약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본인은 약간 물러나시는 물러나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위가 좀 높아지고 이제 점점점 이렇게 뭡니까 이제는 자신의 입지를 이런 후임들로 인해가지고 구축하셔야 돼요 집안에서는 자제들이 자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조금씩 이제 학부모로서 우리 이제 70년생 여러분들은 그런 소임도 맞이하게 됩니다 아 너무 이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우리 자제분들은 잘 잘하고 자기 공부도 잘하기 때문에 뒤에서 그런 버팀목이 잘 되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제는 맡은 임무들이 점점점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주연보다는 이제는 조금 이제 뒤로 물러설 줄 아는 그런 마인드로 관리자에 어울리고 그리고 마치 어머니 역할이 있잖아요 아버지 역할이 있잖아요 묵묵히 우리가 하루를 수고하셨더라도 아버지가 뭐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로 올 한해를 잘 꾸려나가시면은 이제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시작하십니다 존경받는 리더 꼭 명심해 주십시오 1965년 1965년 을사생 올해로 57세 되십니다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신 어떤 가장으로서 또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오시면서 인생 후반전을 이제는 준비하시는 그런 식의 도착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흐름이 굉장히 좋은 이유는 우리 이제 자제분들 또는 사회 진출도 하게 되고 이때쯤 되면 우리가 대학이라든지 자제분들이 이런 어떤 시기에 되거든요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65년생 을사생 여러분들의 가정 있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가와 만사성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안정적인 기틀에서 이제 우리 이제 을사생 여러분들은 자제 자녀분들이 사회에 잘 진출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는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이런 거 조금 이렇게 답변 조금 약간 지체되는 현상은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빛이 나는 것이 우리 가정에 평소에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서로 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가장 가장으로 또는 자제분들은 자제분들으로 얼마나 잘 이렇게 평소에 자기 맡은 바 일을 잘 해왔느냐 이런 것들이 반가능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을사생 여러분들은 밖에서는 존중 존경받는 그런 어떤 사회인으로 그 다음에 안에 들어오셔가지고는 또 가와 만사성에 걸맞는 그런 가장으로서 지금 아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자녀분들의 사회 진출 이런 것들이 원래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가정이나 집 안 밖으로는 뭐 수리할 일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리모델 할 일이들 이런 것들이 더 나아지게 하는 방편이니까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는 뭐 언제 해도 건강관리라는 부분은 뭐 이거는 뭐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인생 후반전을 위한 건강관리에 원래는 좀 더 시간이라든지 또는 노력들을 좀 해주시고 가정이나 또는 사회 안 밖으로는 지금까지 해오신 대로 너무 뭐 이렇게 억지로 하실 필요 없으세요 을사생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확장을 위해서는 뭔가 하지 마시고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튼튼하게 한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튼튼하게 한다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든다 음 자녀분들의 어떤 사회 진출 역시나 그런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뭐 무리수를 던지고 뭐 이렇게 과도하게 움직이고 이런 건 없을 없어질 거니까 원래는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를 기조를 펼치는 그런 한 해로 잘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어 1953년 개사생 69세 되십니다 1953년 개사생 여러분들은 어 지금 이제 올해가 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이제 인생의 선배님이시잖아요 53년 생 이시면요 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읽어 놓은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자산 이라든지 평생을 이렇게 모아 놓은 어떤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우리 자제분들 자제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뭐 젊은 사람들이 물론 열심히 살아가도 모자라죠 뭐든 모자라고 하지만은 좀 더 생각을 나의 노우라든지 나의 노우 있죠 나 자신의 노우 또는 이제 부부 이런 어떤 노우 대책을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이 퍼주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준비해주고 이런 어떤 고민보다는요 우리 우리 개사생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게 준비해왔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노우를 위해서 좀 더 건강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의 노우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자제분들이나 자제분들 위안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뭘 뭐 나는 물론 물려 줄 것일까 우리 자제분들에게 어떤 것을 더 많이 이제 줘야 되나 이런 너무 헌신적으로 생활해 오셨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신축년 2021년을 맞이 하셔서는 이렇게 너무리 이렇게 자꾸 셀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나 하는 걸 좀 좀 잘 관리하시고 그 다음에 문서화를 잘 시키시고 뭐든지 뭐든지 좀 딱 부러지게 매듭을 잘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허투루 안 세나가고 또 본인이 본인과 앞으로 이제 살 날이 더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아주 길어요 여기를 여기에 또 이렇게 중심을 두셔가지고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원래 이런 임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제 자제분들을 위한 배려는 배려는 예를 들어서 10 중에 한 30% 정도만 생각하시고 나머지 한 70%는 우리 이제 53년생 선배님들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 이것이 원래 숙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남은 우리가 남은 세월들을 정말 웃으면서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원래 이 과제 꼭 좀 계획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s